아 돈 모아서 여보 앞 들어오라고 안돼 강남구청 저거 아까 저기 진공포장기 그거야 진공포장기 저건 스탠드고 저건 밑에 저게 우리 사무실이 더 세 그게 훨씬 더 우리께 더 세 물론 예전거긴 한데 훨씬 더 여기 눌렀을 때 더 세 간단하지? 우리 가운데 저기 어디야 거기 발마동에 다 빼고 가운데다 저 다이아나 넓은거에 그 테이블 위에 도마 하얀거 옆에 벽에 세워져 있는거 도마 두개가 그게 120만원이야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 도마가 비싸 잠시 후 과소는 심형 단속에 충돌하십시오 간단하지? 응? 응? 뭐 쏘는거 뭐 아무것도 아닌지 저거 좀 쏠어주면 되잖아 그죠? 쏠달라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냥 진공만 해주면 돼 나벨 그냥 거기 눌러서 그 딱 출력만 해주면 되고 내가 그 저기 사무실에 전산을 꺼놔갖고 나벨은 뭐 진공해 그쵸? 왼쪽 영동고속도로 왼쪽 영동고속도로 요거다 밖으로 오이 Contact 아냐 아 네